엄마의 엄마.. 가을때 호박이 넝쿨이 재료가 온 대한민국이 다 있거든 근데 이게 호박이파리 끝 자랄이에요. 호박이파리 끝 자랄. 이렇게 보면 어린 호박이 열려있기도 하고 이 호박봉오리도 꽃봉오리도 있고 그렇거든요. 호박꽃이 피기 전에 조금 피려고 할 때 떼가지고 손질해야 돼요. 이게 까칠해요. 이게 다 까칠하거든요. 까칠한 이거는 먹으면 안 되니까 이게 다 이렇게 하면 다 벗기게 돼 있어요. 이 호박꽃자랑 이런 게 건강에도 좋고 아주 좋은 음식보다 이런 하찮은 재료가 건강에 참 좋아요. 이 하찮은 이런 게 이게 하찮은 게 아니고 건강에 제일 좋고 호박은 버릴 게 없거든요. 이거 대체해야 돼. 이게 대체야 돼. 네. 네. 소금을 조금 넣어서 먼저 대치내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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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끓여야 되거든 된장은 많이 먼저 해도 쌀떡물이 제일이예요 애들이 멸치 였고 육수 였고 버섯 였고 막 하는데 그거는 돈도 많이 투자가 되고 돈 적게 들고 하는 게 쌀떡물이 제일이예요 우리는 어릴 때는 된장에 끓이면 이렇게 등거리가 보이면 소고기인가 싶어서 서로 그거 건져먹으라고 숟가락이 박치기를 하고 이래 그래 입에 넣어보면 된장이야 아이고 그런 추억이 다 있어 다 넣어졌어요? 네 많이 하라니까 이런 거는 사실 좀 작거든 1차 여기서 손을 가지고 풀어서 응 그만 넣으면 덩거리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조금만 좀 더 넣으면 쌀을 귀하게 여기고 쌀이 얼마나 한 번 더 물고 우리 어릴 때는 엄마들이 된장은 떠서 이 치대면 호래 그러면 우리 어릴 때도 모르니까 엄마 똥 같아 이래서 엄마는 욕을 얻어먹고 응 됐어 됐어 이거 아까 와서 다 먹었거든 응 애들이 이거 먹으라 한다고 안 먹으려 하고 그러잖아 응 응 응 응 띠포리가 더 맛이 있습니다 이게 띠포리 멸치보다 그래 맛있으라고 이 한 맛 더 있거든 아 민아 이거 불 켜봐라 민아 이거 불 켜봐라 민아 형에 지켜주십시오 돼파가 들어가야 맛있지 돼파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대파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조선고추 그러니깐 사와보기 멋지다 일본 나라라고 버섯은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좋아하는 사람은 넣고 특별히 이 버섯이 맛있다 이런 게 있나요? 뭐 자기 최악들은 요즘 버섯이 종류가 많으니까 옛날에는 버섯도 개 했잖아요 버섯은 옛날에는 아주 특별한 거 아니면 안 넣어 먹었지 득파하고 고추하고 호박하고 넣으면 최고지 참 우리 어릴 때는 정말 어려운 세상 시절이라 참 먹고 살기도 어려웠고 버섯은 잘 구워진다 버섯은 낼 수 있는 야무소 버섯은 낼 수 있도록 씻지도 말고 해먹어라 하는데 아이고 끓으면 이리 끓으면 와 둘들이 엄청 많네요 예 맛있어요 이런 된장도 재료, 부재료들이 들어가야 여러가지 맛이 우러나서 좋지 이제 이거는 끓으니까 뭘 해야 되나 하면 그 생명의 밥상을 먹였네 그 그리운 밥상을 차렸네 그 위대한 밥상을 먹였네 호박이파리 해 먹는 걸 내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이거는 끓으니까 이걸 좀 들어야 돼 이게 들어가면 다른 음식 자체가 버리니까 덜어내가지고 하루를 내고 꺼졌어 호박이파리 끓잖아 네 응 숭숭썰어 된장이 끓을 때 넣는 거야 네 같이 넣어가지고 자율의 밥상을 차렸네 생명의 밥상을 먹였네 그 그리운 밥상을 차렸네 그 위대한 밥상을 먹였네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이런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코 밖으로 붙어있는게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로부터 엄마로부터